하이베스트 우리 땅, 우리 농업 지킴이로 소명을 다하고 있는 전국 농업 경영인으로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시간, 신음을 잊고 희망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우리 농업의 가치가 제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의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뭐 농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또 앞에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농업 경영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이베스트 우리의 것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우리 신토분이 베이로 씨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베이로 씨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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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다른 것만이라도 내 영혼을 부를 때로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런 심한 아픔도 그런 심한 눈물도 고립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지 내 생에 다른 것만이라도 그냥 있어 있고 너무 쓸수록 보고 온 것 같은 바라산 같은 동사랑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새 남은 생을 모두 뵈고 싶다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한 번 만나도 늦기 전에 가엾기 전에 내 생에 구멍이 내 영혼을 내 영혼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